쪽방이나 고시원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렸는데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왜 그런지 제 의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용산역 주변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이진복 씨. 2022년 주거 취약계층으로 LH의 매입 임대주택을 신청한 후 받아든 번호표는 630번. 2년이 지났지만 대기 순번은 여전히 300번대입니다. 쪽방이나 고시원, 반지하처럼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20%가 늘어 44만 가구에 달합니다. 국토부가 지난해 훈령을 개정해 전체 매입, 전세 임대 물량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 공급분을 기존 15%에서 30%로 대폭 늘린 배경입니다. 하지만 지난해 공공임대 예산 자체가 3조 원 가까이 삭감되다 보니 전체 매입 임대 주택 공급 총량이 급감했고 주거 취약계층 물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. 쪽방이 밀집한 서울 중구와 종로구, 용산구의 경우 지난 4년간 매입 임대 공급 실적이 한 이어집니다. 열악한 주거의 질도 여전히 문제입니다. 노습과 고시원을 전전하던 중증 지적 장애인 박종목 씨. 생애 첫 집으로 매입 임대 주택에 들어갔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벽지가 다 뜯겨 나갔습니다. 지난 4달 동안 물이 줄줄줄이 새서 엄청나게 빵꾸나고. 그리고 4달 동안 안 고쳐주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거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예산 탓으로 돌리는 말뿐인 주거 사다리 강화,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. SBS 제희환입니다.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물의 주택에 들어갔습니다. 해석 academic 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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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석